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오늘은 41페이지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죠?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에 대해서 살펴보면 공동사무소는 설치신고서라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고요. 공동사무소 그러면 어떻게 설치하냐면 설치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합동사무소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 B, C, D 4개의 사무소가 있으면 첫 번째 방법은 다른 사무소로 옮기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옮길 때에는 A가 B사무소로 옮길 때에는 B개업공개사의 사용성락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B가 하고 있는 장소에다가 신규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D에다가 두 명 이상이 동시에 신규 등록을 하면 이게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세 가지죠? 남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로 옮기는 것 또는 남이 사용하고 있는 장소에다 신규 등록하는 것 처음부터 두 명 이상이 신규 등록하는 것 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동사무소는 같이 쓰고 있지만 사무소를 A, B, C, D가 쓰고 있지만 칸막이는 없습니다. 종별은 상관없습니다. A는 법인인 개업공개사, B는 공인인 개업공개사, C는 부칙개공, D는 법인의 분사무소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끼리끼리 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갑이라는 직원을 고용했을 때 이 직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는 것이지 대표자의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 X입니다. 대표자는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은 칸막이가 있는 독립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칸막이가 없지만. 따라서 사무소 이전도 따로따로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보정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시험에 공동사무소의 경우 대표자가 일괄하여 이전신고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대표자가 일괄해서 못하고 따로따로 해야 됩니다. 자, 공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시험에 한 개의 지문이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그 42페이지 중간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밑줄 쳐놨습니다. 개업공개사의 승낙서가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 건물주 승낙서 있어야 된다. X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공동사무소는 모든 개업공개사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됩니다. 건물주 승낙서 첨부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사무소는 각각 칸막이는 없지만 칸막이가 있는 별도의 사무소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인장등록도 따로따로 보정설정도 따로따로 각각 독립성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왜 공동으로 사용하느냐?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입니다. 즉, 월세 줄이기 위한 것, 또 여러 명이 같이 있으면 국민들에게 공신력을 확보할 수 있겠죠? 혼자 있는 것보다는 항상 사람이 많으면 일반 손님들이 여기는 잘 되는 곳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5번 사무소 이전입니다. 사무소 이전은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주민등록 옮기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옮기고 나서 이전하고 나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전 전에 미리 신고하는 게 아니라 옮기고 나서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사무소 이전입니다.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죠? 사무소 이전 신고입니다. 이전 신고 이전 신고는 이전 전 이사를 가면 예를 들면 세종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다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강남구로 이전을 한 경우에는 이전 후 10일 이내에 사전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을 제출해야 되고 원본은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당연히 원본이고요. 사본은 반드시 사본이라고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의 경우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입니다. 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되고 이전 신고를 받은 이전 후 등록관청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입니다. 지체 없이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등록신청서류 등록신청서류 그 다음에 등록대장 그리고 최근 1년간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됩니다. 1년간 증가기록을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은 7일 이내입니다. 왜 7일 이내냐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제보를 확인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7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등록처분 통지도 7일 이내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을 때 신고필증 교부도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자 그러면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에는 관할구역 밖으로 옮겼을 경우에 가 있고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등록증을 재교부하고요 그 다음에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에는 원칙 등록증 재교부입니다. 예외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사가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시험에 10일 대신에 7일 하면 X고 처리기간은 또 7일이내고요. 미리 한다 하면 X고 사후 신고입니다. 이전후 등록간증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와 송부하는 서류의 종류가 같다 X로 출제됐습니다. 우리 교재 43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는 것이 등록, 사무소 이전신고할 때 제출해야 되는 서류고 밑에 박스 3개가 송부해야 되는 서류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43페이지까지 했고요. 45페이지 인장 등록입니다. 인장 등록은 도장이죠 도장 미리 이 도장을 계약서 확인설명서에 찍겠습니다 하고 인장 등록 신청서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을 인장 등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의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 45페이지 동그라미 1번에 보면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중개사만 인장 등록합니다.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전자문서에 의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공, 소공,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모든 중개사무소에서 찍는 도장은 등록된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만약 매수신청대리인 등록됐다면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에도 역시 등록된 도장 찍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등록할 인장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어야 되고요. 그 크기는 7mm 이상 30mm 이내 밑줄 치세요. 그게 동그라미 1번 세번째 줄에 7mm 이상 30mm 이내인데 시험에 10mm 이상 40mm 이하 X로 출제됐습니다.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제 성명이 나타난 인장이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법인의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 즉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합니다.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주된사무소 등록관청에 등록할 수 있다. 등록하지 않고 주된사무소 걸 가져다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가로서 1번 인장 등록 방법은 인장 등록 신고서 서식에 의해서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면 되고요. 동그라미 2번 기억에 보면 등록 신청할 때 해도 되고요. 니은은 소속 공개사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하면서 소속 공개사 인장 등록 해도 됩니다. 지금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 이렇게 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조원은 인장 등록 안 한다고 했죠.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냐 하면 소속 공개사 중개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서 서식이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원 고용 신고서 서식 따로 있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서 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라고 소속 공개사 점찍고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라고 되어 있는데 보조원은 인장 등록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3번 개인의 경우 인장 등록 신고서에 도장을 찍어서 제출하는데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 제출로 인장 등록에 가름합니다. 양가루 4번 등록인장 변경 등록입니다.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 사후에 7일 이내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 7일 이내 변경 등록하면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이 등록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왜 등록증에 변경인장을 찍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증에 등록인장 변경인장 찍는 난이 있죠. 그래서 등록인장 변경 등록 신청할 때는 반드시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장 등록 변경 등록 모두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47페이지 등록인장 사용 의무입니다. 개업공개사 및 소속 공인인계사는 중개인의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된다. 자 우리 47페이지 그 표에 보면 이때까지 설명했던 것을 정리해놨습니다. 맨 밑에 양가루 6번 위반시 제재인데 개업공개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속 공인인계사가 인장 등록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사유에도 해당되면서 또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식으로도 출제됐습니다. 인장 등록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 공인인계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은 48페이지 휴폐업신고입니다. 조금 전에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사후 사전에 하는 게 아니라 사후인데 7번 휴업 폐업은 모두 사전신고입니다. 휴업 신고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휴업 폐업신고는 사전신고죠. 사무소 이전신고는 사후신고라고 했습니다. 휴업 폐업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입니다. 휴업 폐업 신고 전부 신고죠. 폐업 재개 변경 신고입니다. 모두 신고인데요. 휴업 폐업 신고 신고 휴업 폐업 신고의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재개 신고 변경 신고는 이미 휴업되어 있는 상태에서 즉 반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개 신고하기 때문에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습니다. 미반납 반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문 신고도 가능하고 또는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모두 미리 신고입니다. 미리 신고. 사전 신고입니다. 사전 신고. 휴업의 경우에는 3월 초과하는 휴업의 경우에만 신고합니다. 3월 초과만 휴업 신고하기 때문에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업의 경우 신고해야 된다. X입니다. 3개월 이하 휴업하려면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딱 3개월만 휴업하는 경우에도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3월 초과하고요. 한 번 휴업 신고하면 6개월간 휴업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이미적 취소입니다. 이미적 취소. 6월 초과 무단 휴업을 하면 이미적 취소 또는 상대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 안 하면 업무 정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월 초과 무단 휴업 폐업 신고, 재개 신고, 변경 신고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휴업 신고를 했다가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 즉시라는 말은 공인융계사법에서는 여기 딱 한 번 나오고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즉시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오죠. 뭐냐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이런 말이 딱 한 번 더 있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융계사법에는 적시라는 말 딱 한 번밖에 없고요. 변경신고도 미리 해야 됩니다. 원래 휴업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는데 6월 초과할 수 있는 사유가 48페이지 48페이지 양가로 2번에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이병 치약 임신 또는 출산 이게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이 올해 신설됐습니다. 임신 출산의 경우에도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1번부터 4번까지 규정에 준하는 부대기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부 장관이 증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있어도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임신 출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임신 출산하는 경우에도 6월 초과해서 협할 수 있다는 것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휴업 폐업에 대해서 다 보셨습니다. 휴업 폐업 자 다음은 50페이지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의무와 책임 여기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먼저 개업금지행입니다. 50페이지 금지행이 하면 안되는 금지행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됩니다. 해마다 출제됩니다.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는 11번에 있는데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는 요약지 맨뒤에 부록으로 있죠. 개업공개사 등의 금지행입니다. 등의 금지행이 등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 모두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직원들도 하면 안되는 내용입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금지행입니다.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만 금지행이고 중개 대상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이 아니죠.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입니다. 시험에 건축자재 매매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이 아니고요. 문구점을 운영해도 금지행이 아닙니다. 중개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행이인데 교환을 업으로 하거나 임대를 업으로 해도 금지행위는 할 수 없는 건데 금지행위가 X 아니다. 이 말이니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개국공개사 등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와 협력하는 행위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 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개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금품을 받는 행위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실비는 받아도 되죠. 실제 들어간 돈이 있으면 보수 중개 보수를 초과해서 받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중개 보수가 아닌 분양대행수수료 그 다음에 컨설팅수수료 권리금 알선수수료 이런 것은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받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온 걸 보면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어도 위반이다. 수표를 초과해서 받았다가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미수에 거쳤다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다. 중개 보수 초과 약정을 하면 전부 무효가 아니라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초과 부분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무등록 중개 중개 업자는 보수 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등록 업자가 아니라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짓된 은행 그 밖의 어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하는 행위 말씀은 자 행동할 행자 거짓말 거짓 행동인데 어떤 것이 거짓말에 해당되는지는 사회통념상 판단해야 되고 어뢰인이 진실을 알았더라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가격을 속이는 행위도 거짓된 은행이다.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차합니다. 이것을 네 가지를 위반하면 그 다음에 분양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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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서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는 행위 안 됩니다. 분양관련 증서는 주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 주택상한사체 일명 딱지 물딱지 조개딱지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철금인증서 주택법에 있는 이런 것들 매매를 업으로 하거나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의뢰인과 직접거래 의뢰인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금지 행위입니다. 이때 의뢰인은 의뢰인 본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나 업무를 위임받은 수임인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과 직접거래 금지입니다. 그래서 실장명의로 샀다가 대파는 것도 안됩니다. 배우자나 애인은 개업공개사 등이 아니죠. 그래서 개업공개사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거래하는 것은 직접거래 아닙니다. 그 다음에 쌍방대리는 금지 행위인데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 아니죠. 그 다음에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탈세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하면 안됩니다. 전매 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했다면 그 자체가 탈세 목적이 했기 때문에 금지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등이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아와 공동중개 제안입니다. 공동중개 제안 왕따시키는 겁니다. 친목회 회원들끼리만 정보 공유하는 것 단체 구성은 이외의 자아와 공동중개 제안입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역량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주로 아파트 입주자 커뮤니티라든지 그 다음에 동대표 분여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이런 데가 되겠죠. 가격 담합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도 10억 밑으로는 내놓지 말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담합하는 것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자입니다. 이건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매무수거 매무수거 관직상투 관직상투 시공시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입니다. 이 관직상투 시공시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10번은 누구든지 이거는 개혁공개사 등이 아니죠. 그래서 개혁공개사 등에 해당되는 것은 9번까지고요. 10번은 누구든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누구든지 이거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죠. 이건 행정처분 업무정지 대상은 아니라고요. 자격정지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여회 입주자 커뮤니티 이분들이 자익증 취득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요. 행정처분은 1번부터 9번까지가 행정처분 대상인데 먼저 개혁공개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공개사의 경우에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는데 만약 이런 금지행위를 해서 진역이나 벌금이 확정됐다면 결격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52페이지 까지 했는데요. 52페이지 그 3번 시세 개혁공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안하거나 제안을 유도하는 행위 등을 해서 개혁공개사 그게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양가로 1번 국토부 장관입니다. 주어가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가 뭐냐면 시공시입니다. 시공시 이 3개 개혁공개사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공동중개제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3개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부동산질서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아는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된다. 전자문서도 포함한다. 기역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발생일시 장소 및 그 내용 디귿 신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또는 참고인의 인적사항 리얼 그 밖의 신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은 제출하는데 정인의 인적사항 제출해라 하면 X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사항에 대해서 보안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 보면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이사 및 등록관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접수된 신고사항의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 기역 신고능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그 다음에 니언에 신고인이 보안을 요청했는데 보안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디겟에 신고사항의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 리얼 신고 내용이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에 계류 중이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서 사건 처리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이 4번입니다. 4번 신고센터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행위를 신고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지사 및 등록간청 등의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되며 요구받은 시도지사 및 등록간청 등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합니다.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고 10일 10일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신고센터는 시도지사 및 등록간청 등으로부터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사항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6번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결과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매월 매월 10일까지 매월 10일까지 54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센터의 업무입니다. 1번 부동산거래질서 결환행위 신고 접수 및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신고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시도이사 및 등록간청 등에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조치 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신고인에 대한 신고사항 처리 결과 통보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업무 위탁인데 국토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할 수 있다. 법률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대통령령에 보면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을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데 하려면 반드시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 한국부동산원은 신고센터의 업무 처리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다시 운영규정을 변경하려고 하더라도 국토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55페이지 기본윤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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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